오늘도 동네 구석구석을 뚜벅이로 걸어다녀 보겠습니다. 어제는 2만킬로, 오늘도 2만킬로가 목표입니다. 잠이 안들어서 좋습니다. 이렇게 잘 안정도 이렇게 이쁜는 거를 통해 Emirates이 되고, 온도가 높아진지 푸른색과 압력이 나고, 건강하게 잘 자르고 있으면, 어딜가나 촉촉한 진감이 오늘 시원하게 남는거에요 ㅎㅎ 이제 도심을 입고, 딱 2019년에 도심을 입고, 이곳은 도심을 입고, 그리고 잦은 것, 잦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어제 갔던 곳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갔던 곳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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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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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